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 코리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한 K현대미술관에서 브랜드에 빛나는 역사는 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 코리아가 온 미니 헤리티지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헤리티지존 헤리티지존 과 비욘드존 비안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미니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순차적으로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고장 영국 런던의 풍경을 재현해 클래식 미니 모델을 전시한 헤리티지존에서는 미니 브랜드의 깊은 전통을 느껴볼 수 있 뿐만 아니라 컨버터블과 컨트리맨 고성능 JCW 모델에 이르기까지 현행 미니의 다양한 라인업도 전시해 꼭 하트 필링과 다재다능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 종료를 예고한 클럽맨의 화려함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 이곳에서 클럽맨의 최종 모델이 될 미니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을 실물로 만나볼 수 비욘드존에는 오는 6월 이후 국내 출시 예정인 일렉트릭 미니 쿠퍼와 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을 관람객들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미니의 최신 순수정기 모델을 미리 접할 수 있으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전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용 원형 올드 디스플레이와 관람객들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미니의 최신 순수정기 모델 이외에도 각 전시 모델에 맞춰 다채로운 콘셉트로 구성된 미니 포토존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 미니 레이싱 시뮬레이션 개인 존 등 관람객을 위한 풍성한 즐길 거리도 한편 미니 단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각 세션당 한정된 인원만 입장 가능 창가를 원하는 관람객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미니 헤리티지 창가를 원하는 관람객의 상징을 원하는 관람객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미니 헤리티지